발라드 황제 변진섭의 2019 전국투어 강주공연 너와 함께 있는 이유가 지난 11월 16일 오후 조선대학교 해오름관에서 2천여 명의 시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변진섭은 1991년 인기곡 미워서 미워질 때를 시작으로 너무 늦었잖아요 너와 함께 있는 이유 안녕이라 말하지 마요 등 국내 최초 밀리언셀레를 기록하는 등 수많은 불면허 히트곡으로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열혈 팬들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날 공연에서 변진섭은 자신의 히트곡 외에도 최근 영화로 선풍적 인기를 모은 세계적인 락밴드 퀸 후 보헤미안 랩소디와 위아더 챔피언, 바비킴의 사랑그놈 등 22곡을 부르며 관람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습니다. 새 앨범 드림투게더 발매 기념으로 열린 이번 전국투어 공연은 강주를 시작으로 내년까지 서울특별시와 전주, 부산, 수원 등 전국 10여 곳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